엄마, 엄마는 점심으로 맨날 주먹밥 먹어? 정환이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점심으로 같이 먹는 거지. 맛있잖아. 내가 주먹밥을 좋아해? 응. 맛있게 먹던데. 아니야? 밥 잘 먹고 다녀라 건강해라 아프지 말거라 그렇게 매일 나에게 전해주신 부모님 그땐 그게 뭐라고 왜 귀찮고 답장 하나 못했을까 시간 지나참 후회됩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참 따뜻해 당신 손길 같아요 그렇게 나는 오늘도 그댈 그려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이요 나의 하나뿐인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 외쳐봅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뭐라고 당신 인생 다 바쳐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자식위에 평생 바쳐 살아주신 나의 부모님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젠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 해줘요 그 아이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 해줘요 그땐 그게 뭐라고 사랑한다 말도 자주 못했을까 시간 지나참 후회됩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뭐라고 당신 인생 다 바쳐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자식위에 평생 바쳐 살아주신 나의 부모님 오늘따라 너무 보고싶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면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자식을 평생 바쳐 살아주신 나의 부모님 오늘따라 너무 보고싶습니다 오늘 밤 꿈에 꼭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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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